최근 안양대학교가 타종교에 매각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한국교회연합이 배교와 다름없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규탄했습니다. 한국교회연합은 지난 2일 성명을 통해 최근 재정난을 이유로 안양대학교를 대순진리회 계열의 대진교육재단에 매각하려는 시도는 기독교 대학의 권학이념에 대한 심각한 훼손일 뿐 아니라 종교 간 마찰과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교육부는 이사 승인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며 만약 수수 방관할 시 해당 재학생과 한국교회의 천만 성도들은 국회를 통한 사학법 개정 등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